그리고 그 와중에 반짝이를 안 하신 이방자 여사님은 외모에 자신이 있으시다는 거거든요. 난 머리밖에 없어. 아니 근데 진짜 저희 어머니께서는 진짜로 이렇게 요새 다니면 정말 많이 알아보셨거든요. 근데 저희 어머니가 특징이 세수를 안 하고 다니세요. 세수를 안 한다는 게 뭐죠? 아니 저희 어머니가 정말 어쩌다가 한 번씩 세수를 하세요. 진짜요? 왜? 왜? 세수를 안 하고 나가실래요? 어머니 왜 또 그냥 나가세요? 세수하고 나가세요? 그랬더니 나 지금 수영장 가예. 수영장 가는데 뭐하는 세수하니예.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한데? 그래도 다 알아보죠? 세수한 애도 다 알아보죠? 그런데 며칠 전에 우리 가족 모임이 있어서 북두 식당을 갔는데 어느 사람이 알아보고 지선이 어머니세요? 그러는데 나 세수를 안 하죠? 그래서 또 세수를 안 하죠? 그랬더니 또 황당한 거는 그 사람은 지나친 사람이니까 괜찮은데 병원에 아침에 집에 예약이 있어서 아침 일찍 가느라고 갔는데 크리스타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옆에 딱 서는 거예요.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는데 딱 보니까 그 어머니는 화장으로 이쁘게 하시고 딱 입으시고 옆에서 인사하는데 어머니는 세수 안 하죠? 나 세수도 안 하죠? 수영장 구한 거라. 아우 진짜 창피해가지고 아주 혼났다고 그랬는데 아들한테 예 나 오늘 병원에 가다가 크리스타나 어머니를 봤는데 세수 안 하죠? 나는 세수 안 하죠? 나는 세수 안 하고 가서 책 빼서 혼났다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엄마 그러니까 이제 좀 세수 좀 보고 달래요